3년 전의 기억을 밝혀본다면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4년 전의 기억을 밝혀본다면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4년 전의 기억을 밝혀본다면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있구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시위만 별승전 때 노선영 선수가 판정을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석봉준 선수가 지고도 석연 차는 판정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진정한 승부를 갈릴 수 있는 오늘 매치업이에요. 그만큼 이제 석봉준 선수가 이제 칼을 갈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랍잼을 서로 교환합니다. 자 아직까지 뭐 크게 크게 건들지는 않아요. 두 선수들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자 라이클랩트 큽니다. 모두 피해 가구인 석봉준. 자 라이팀. 조심스러운 일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 선수가 경기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디 공격. 자 랍투어. 아주 기본기니 뭐 한국 타이틀 매치하는 선수들한테 기본기를 얘기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의 기본 자세를 보니까 아주 한국 복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네요. 자 10초 남아있습니다. 자 원투어. 자 랍투어. 밀리지 않습니다 서로. 자 라이크 업커피 나가구요. 자 원투어 들어갈 때 공격입니다. 자 좀 더 조심스러운데요. 두 선수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할 거에요. 두 선수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랍팀. 집을 먼저 부사해보는 석봉준. 자 원투로 밀고 나가는 노사묘. 자 바디. 자 원투어. 자 노사묘. 자 을툭합니다 을툭. 숙이면서 밀고 들어가는 석봉준. 자 랍팀. 자 바디 살짝 피해가고 있습니다 노사묘. 자 바디. 아 바디 펀치 좋아요. 아 버팅이 좀 있었나요. 네. 코롤라로 만지고 있는 석봉준 선수인데. 자 백스탭으로 서서히 빠지고 있는 노사묘 선수입니다. 자 와이프 투파기. 자 들어오는 석봉준을 지금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밀고섭니다. 원투어 갑니다. 코너 쪽에 석봉준. 자 와이프 펀치로 밀어냅니다 석봉준. 정통. 네 노사묘. 펀치 구사입니다. 한국 패더급 타이틀 매치. 진정한 라이벌의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네요. 네. 자 바디. 업크 컷. 자 와이프 펀치로 돌아섭니다. 자 와이프 펀치로 돌아섭니다. 자 석봉준 선수. 3년전 비교한다면 두 선수 정말 노련미가 더 재미죠. 아 굉장한 그 발전을 한 두 선수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진장된 마음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많이 잘 커진 두 선수에게. 네.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챔피언으로서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네. 자 다음 째. 자 위빙 흔들어 보고 있는 노사묘 선수. 아 와이프 펀칭. 아 와이프 펀칭. 자 김장선. 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석봉준 선수입니다. 자 10초 남아있는데요. 자 랩 째. 자 아프컷. 자 랩 째. 자 아프컷. 자 아프컷. 자 아프컷. 자 아프컷. 자 이런 거치도 아주 팽팽한 접전인데요.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석봉준. 자 랩 째. 자 원투 빗나갑니다. 노사묘. 자 바디에 와이킹. 자 원투. 자 알았죠. 자 일단 노사묘 선수 컴퓨니션 구사. 네. 패스가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일찍 시동을 거는 노사묘 선수를 볼 수 있고요. 석봉준 선수도 챔피언답게 아주 침착하게 잘 시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이트. 자 밀고 들어옵니다 노사묘. 오 랩 째 왔어요. 네. 자 석봉준. 자 한번 들어갑니다. 자 잽으로 수비전. 공격을 가고 있는 노사묘 선수도요. 자 원투 업 컴퓨니션 합니다. 노사묘. 랩 째. 자 석봉 선수 지금 잽도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석봉준 선수가 레프트와 라이트를 적중시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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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바디 넉넉한 펀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선명 선수도 밀리지 말고 적극적인 복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위빙 들어오면서 라이트 기속적인 라이트가 아주 좋았네요 아위빙 자 라이트 크로스로 석봉준 밀어 붙입니다 자 라이트 자 다가서는 석봉준 자 돌아서는 노사미엄 자 바닥에 빠집니다 자 라이트 쇼펀치가 아 첫중이 대구는 석봉준 선수인데요 석봉준 선수의 레프트홈을 잘 먹히고 있는 주먹이에요 네 자 러프 쪽에서 들어가는 선치입니다 석봉준 선수 저렇게 상대가 석봉준 선수가 잘 보이는데 노사명 선수 큰 주먹으로는 석봉준 선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자 석큼 석큼 다가섭니다 자 라운드 콩 올렸습니다 자 라운드 덜 접어들겠습니다 자 라운드 덜 접어들겠습니다 자 어떤 동격 형태로 또 나오게 될지요 자 라프트홈 자 라프트홈 자 라프트홈 자 라프트홈 자 노사명 선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퍼붓고 있어요 자 라프트홈 자 라프트홈 자 라프트홈 바디에서 헤드샷으로 석봉준 선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라운드가 전개될수록 두 선수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시합을 게임을 풀어가기 쉽지가 않은거죠 석봉준 선수의 예리한 레프트 오늘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뺏기다 보면 무리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확한 펀치를 맞게 되면 무리한 공격으로 오히려 더 페이스가 풀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백스텝으로 살짝 물러나고 있는 노사명 자 파기 노토 네 노사명 반격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피해 가구 내놓은 사명 선수 두 선수 아주 좋은 공격 시도에요 자 웨이트 펀치 자 레프트 자 콩 아 좁았습니다 네 두 선수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현장의 간정들을 경기에 몰입시킬 수 있는 두 선수의 멋진 경기네요 그렇죠 자 두 선수의 멋진 경기네요 자 두 번째 라이팅 자 노사명 선수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자 레프트 파이팅 자 라이팅 자 라이팅 자 펀치 스피드 살아있습니다 자 펀치 스피드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투어 밀고 들어오는데요 자 투 자 이렇게 자 코너에 또 사명 자 돌아섭니다 자 라이트 밀고 들어옵니다마는 자 숙이면서 밀착 자 역적인 움직임 석동준 두 선수 기량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가 더 냉정하게 네 자 원투어 아 다운네요 자 다운네요 네 자 석동준 팀원 밀렸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찬스 잡았어요 네 네 자 석동준 위기탈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 찬스 잡았는데 네 네 네 네 자 코너로프가 살렸습니다 네 자 요 템포를 노사명 선수가 그대로 이어가게 될지요 그렇죠 노사명 선수로서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겠지만 석봉준 선수로서는 챔피언으로서 침착함을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네 요 전나운드 꺼는 다 잊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석범준 선수 힘이 나요. 자, 도 다 들어옵니다. 자, 도사명 선수. 자, 석범준 선수 새로 시작한다면 마음가심으로 가야되겠어요. 안 좋은 기억은, 전라운드의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다 연속 세 번 삼연타를 노리고 있는 도사명 선수. 자, 파기. 자, 레프트에 훅. 석범준 선수. 자, 일단 만회하기 위해서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몰렸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라운드, 지나간 라운드는 벌써 흘러간 라운드 아닙니까? 지금 라운드부터 집중을 하면 좋은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는 사명은 석범준. 예리한 누드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명 선수였습니다. 자, 원투 파기. 자, 레프트. 자, 레프트. 차곡차곡 펀치를 쌓아올리고 레프트였습니다. 레프트. 네, 오늘 석범준 선수의 레프트 좋아요. 네. 자, 석범준. 자, 파기. 레프트. 돌아붙입니다. 자, 돌아서는 노사명. 라운드, 라인트까지. 딱! 둘이 라인트를 달려야 된다고. 자, Ф이. 점점 멸쳐. 자, 레프트. 좁 scient끼만 쳐봅니다만, 적중타가 되진 못합니다. 자, 레프트. 자, 레프트. 자, 레프트. altogether. 두 선수 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멋진 시합을 많은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다가 석봉준 선수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석봉준 선수 챔피언 아닙니까? 챔피언의 저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의 다운 당할 뻔 했습니다마는 고 분위기 하고 싶네요. 자 랩투어. 점점 더 세집니다. 자 확인. 자 노사명. 지금 체력이 흥득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성사용 스템이만 살아있어요. 자 랩투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을 상퇴를 했는데 경험면에서는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육라운 김. 자 지금까지는 두 선수. 네. 두 선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반 이후에 이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육라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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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라운 김. 업. 자 육라운 김. 자 육라운 김. 유니. 있습니다. 격렬한데요. 심대결을 하고 있어요. 펀치를 같이 치면서. 이 펀치가 세냐 내 펀치가 세냐. 서로 자신 있는 펀치를 구사하고 있는 두 선수요. 이끌었습니다. 두 선수 다음에 오늘 다툼이 맥집. 또 승택 추격도 있는데요. 자, 랍재. 랍재. 자, 랍재. 자, 랍재. 자, 랍재. 자, 펀치가 큰 펀칩니다. 노사명. 랍트바디. 자, 롱펀치가 노선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롱펀치는 구사하다가 너무 안병이 벌어지기 때문에 석봉준 선수의 기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랍톤. 자, 랍투. 자, 랍퀴. 자, 랍퀴. 자, 랍퀴. 살짝살짝살짝 피해가고 있는 노사명. 랩투어 ют 먹기 은 날랑 주위에 박근혜로 사명 선수인데요. 시간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부분의 시합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석궁준 선수가 아주 힘겨운 싸움이 오히려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칫 라운드 접어들었습니다. 6라운드 좀 회복했다 싶었는데 말이죠. 퍼를 찔렸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석궁준 선수의 집중력이 피어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와이티에서. 자, 라즈 바디. 이렇게 되면 석궁준 선수 약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언제 또 노섭현 선수의 좋은 퍼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치게 될 수가 있는데 챔피언으로서의 자신감 같고 열심히 싸워지면 좋은 결과 또 석궁준 선수도 뜰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튼 살짝 빗나갔고요. 자, 잡을 짐. 석궁준. 지금 카운트 펀치가 약간 좀 지식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 공격에 있어서 약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간 날라오는 노사명 선수의 그 번개 같은 그 기스펀치가 너무 주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월트, 월트 가볍게. 자, 노사명 선수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월트 펀치. 자, 월트. 자, 원투. 자도 사명. 자, 이침부터 석궁준 선수도 크게 노려볼 필요는 있는데 자, 이 침대에 있는 석궁준 선수도 이제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석궁준 선수가 돼야 되겠죠. 자, 주방과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 되고 있어요. 경기 주도를 한 석봉준 선수가 좀 해나가고 싶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노삼용 선수가 시합을 조금씩 안팎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노삼용 선수가 시합을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이. 자, 가겹게 뒤로 가는 노삼용 선수입니다. 자, 가벼운 펑치기 합니다만 지금 석봉준 선수가 활용도로 좀 많아졌습니다. 자, 러브 쪽에 석봉준. 자, 러브 쪽에 석봉준. 자, 러브 살짝 치면서 빠져나올을 사면. 자, 바디 랩트. 아, 나이터 또 좋았어요. 네. 자, 바디. 컵이람 크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러브 톡, 러브 톡톡. 네, 러브 톡톡이 참 좋았는데요. 자, 러브 톡, 러브 톡톡이 참 좋았는데요. 어, 이 시합은 시량 전부터. 어, 흥불렀습니다. 순두를 예측할 수 없다라. 자, 어렵게 지금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석봉준 선수의 반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어, 좀 챔피언으로서 힘을 좀 내야 될 수 있는 라운드가 왔어요. 네. 네. 자, 흠툰. 자, 선제군경 노사명. 자, 바디 흠툰. 자, 터끄레이션. 노사명. 점점 탄력받고 있습니다. 자, 랩크 파워치 큽니다. 김사명 선수의 그 범죄는 파워가 실렸어요. 네, 자, 바디 엘랩트. 자, 화이킹. 한격을 가는 노사명. 자, 랩트에 석봉준 선수 조금씩 반격을 가합니다. 네, 김사명 선수 굉장히 자신감 같고 펀치를 구성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석봉준 선수입니다. 자, 랩트. 석봉준 선수에 이어서 속타가 지금 나와줄 줄 안고 있어요. 자, 랩트. 자, 랩트. 자, 노사명. 라이트 펀치 큽니다. 또다시 라이트 큽니다. 라이트 큽니다. 랩트. 라이트 펀칭. 자, 롱 펀칭.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헤드로롱 펀치에요. 자, 앞과 빛나갑니다. 자, 주위를 하나. 라이트 펀칭. 노사명 선수. 좋은 펀치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랩트에는 짧게 건드립니다. 자, 석봉준 선수. 허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로 두 선수의 기량은 별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노사명 선수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펀치 구사가 지효하는 선이네요. 석봉준 선수 펀치 허용률이 너무 많아요 석봉준 선수 큰 펀치를 구사하는 반면에 석봉준 선수는 큰 펀치를 구사하고 있고요 석봉준 선수는 그 틈을 탑재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석봉준 나갑니다 큰 동작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석봉준 선수로서는 큰 동작 뒤에 공격할 수 있는 석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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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발표가 있었는데 너무 장래가 시끄러워서 잘 듣질 못했습니다. 자 레프트 파우팅! 자 레프트 파우팅! 자 레프트 파우팅! 자 오토! 자 오토! 컨벤션! 자 좋은 펀치를 많이 뿜어내고 있는 노삼윤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지금 석궁준 선수의 펀치 횟수도 좀 많이 필요가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석궁준 선수는 짧은 펀치로 많은 주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컷. 자 성큼성큼 타고서는 석궁준. 자 레프트 파우팅! 아 레프트 파우팅! 자 무삼명! 라인툰 갑니다. 네 레프트 파우팅! 컷. 하나 크리꼬. 하나 크리꼬. 하나 크리꼬. 자 분주. 하나 크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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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워주고 있지만 도사명 선수 파워 있는 주먹에 힘을 하는 모습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운동 양면에서 아무래도 석권준 선수가 방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선 공무원 밤에는 최필요. 그렇습니다. 오, 다툴가 있어요. 자, 가짜 밀어붙이는 도사명 선수인데 다 근접전. 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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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번거라가면서 오사명. 펀치를 싸울리고 있습니다. 자, 석권준. 펀치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주먹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석권준 선수입니다. 석권준 선수를 안쪽을 정리하면서 주먹을 구사해야만이 오사명 선수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사명 선수의 이력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석권준 선수는 뒤로 밀리면 안되요. 앞으로 전진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자, 갑니다. 자, 렙터. 자, 약간 힘겨워하는 석권준 선수인데요. 업코스. 웨치 펀치. 자,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인데요. 전진 역전을 위해서 석권준 선수 정타가 좀 많이 필요하구요. 그렇습니다. 석권준 선수 이번 라운드는 절대 밀리면 안돼요. 먼저 공격을 주도하고 먼저 파이팅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석권준 선수. 이에 도전하는 노사명. 자, 많은 펀치. 적중타가 늘어나는 노사명 선수입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자, 아몬트. 레프트. 파이팅 경우를 보이면서. 지금 판정까지 오면서도 지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두 선수의 경기를. 아무 칭찬을 느낄 수가 없네요. 자, 파이널 라운드. 거의 근접전을 펼치고 있는 석권준 선수인데. 자, 레프트. 짧게 치우고 빠집니다. 자, 어투. 자, 어투. 자, 어투가. 되게 흥므를 가네. 자, 어퀴. 살짝 흥므를 봅니다. 어퀴. 원투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투. 자, 노사명. 기숙적인 노사명 선수의 저런 주먹이 오늘 주의하고 있어요. 네. 자, 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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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퀴. 자, 어퀴. 자, 어퀴. 썩봉준 선수로써는 노사명 선수가 큰 주먹이 나오기 전에. 1위, 1위 기성을 제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봉중 노사명 이름이 뒤섞였어요. 주변에서 지금 영어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집중타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석봉선 씨 강한 공격을 저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은툼! 가겁게 부디려보낸 석봉준 선수입니다. 자, 그날 타이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데요. 자, 바디. 워프 바디. 바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은툼! 불거트남도 사면. 자, 웨이트 펀치. 자, 바디 갑니다. 자, 웨이트 캠. 자, 바디. 자, 레프트에서 다시 라이팅. 자, 번들어갑니다. 자, 석봉준. 자, 석봉준. 자, 선의 육타가 되는데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승비력전에서 아주 아름다운 경기를. 멋진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네. 계속해서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디. 레프트 라이트. 길게. 자, 빛 많은 펀치가 있습니다만. 자, 범추지 않아요. 자, 매평진 송용. 자, 정말 무수히 많은 펀치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정말. 본신의 힘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경기 모습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자, 그야말로 석봉준 챔피언. 어려운 경기를 펼쳐 보였구요. 노사명 선수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아주 몰아칠 때는 매섭게 몰아치는. 노사명 선수의 공격력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 2회 경기를 보여주네요. 아, 정말 우리 선수들 멋진 모습. 팬들이 경기 끝나고 열광해서 박수치는 모습을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렙치. 석봉준 선수 펀치 좋았구요. 자, 어퍼컨. 멈추지 않는 노사명. 아, 펀치 깊습니다. 딱 빗나는 펀치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인 공격이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힘을 다 쏟는 두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에. 아, 선배로서 좀 뭉클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세미파이널. 김성태, 김우신 선수도 아주 좋은 경기 보여줬구요. 자, 판정 결과 나오겠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철원 노판정우스부터 부릅니다. 90 김광기, 97대94. 97대94. 90 김병무, 97대95. 97대95. 90 이광호, 98대93. 98대94.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는 노사명 선수.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석봉준 선수 3년전의 아픈 격을 이번에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합전의 리벤지. 물론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하는 시합이지만. 네. 3년전의 시합을 설악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알았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패덕크 타이틀 매치. 네. 스포준 선수의 2차 지명 방어전 경기. 자, 이렇게 되면서 타이틀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아주 노사명 선수. 몰아치는데. 아니 경기 Freya가いうrobi으로 당해져는 날라. cortar 수 없다. NOC 아이쿠은 공개가 bakery.